모든 거 다 싫고 하이라만 좋은 남편 쇠쑹입니다. 그런 남편과 살고 있는 하이라입니다. 혼자 여행 오셨어요? 네! 은원 씨. 고맙습니다. 감사합니다. 사랑합니다. 그대와 손을 잡을 때도 처음 키스했을 때도 딱이야. 뛰어, 안 뛰어. 뛰어, 안 뛰어. 그냥. 그냥. 난 가슴이 또 콩닥콩닥 뛰지. 심장 안 뛰면 죽는다고 그랬지 내가. 아직까지 설렌다고는 부부가 정말 있을까요? 어쩜 그렇게 안 설레? 이제 앞으로 나한테 설레느냐고 물어보고 그런 거 하지 마. 방송 불가라고 했어요. 제가 못 찍는다고. Annoy. 이거 nem꽃. 안 되지. 이게ину꽃. 그거에 대신 쏙 decimal?